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위어랑 전략팀장입니다. 제가 분석하는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매매하신 데 있어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3월 29일 월요일이고 현대시각 11시 15분 33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은 현대건설기계라는 종목이고요. 코드번호 267270, 267270입니다. 일단 현대건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적분할을 해서 설립된 신설회사로 2017년 5월에 재상장하였고 그리고 분할 전에 현대중공업이라는 건설장 및 사업부분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에서 인적분할이 돼서 떼어져 나와서 상장한 기업이 현대건설기계라는 거고요. 그리고 2019년 4월 1일부로 물적분할 방법으로 현대건설기계로부터 분산해서 현대코어모션으로 신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요즘 들어서 이제 어느정도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정도 이제 많이 힘들었어요. 성장하고 좀 잘 가다가 이제 많이 힘든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코로나로 인한 하락이 나오고 나서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하는 이제 이거를 이 날의 변곡점으로 3월 11일 목요일을 변곡점으로 이제 크게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이제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고 이제 다시 건설업에 대한 업황이 좋아지면서 다시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재무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죠. 보시면은 재무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재무가 좋았죠. 그리고 18년도에도 굉장히 좋았는데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업황이 좋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정도 반영이 되어서 매출액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터너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건설주들의 많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두산 인프라 포워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건설회사들도 많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고 있고 기관들도 사주고 있습니다. 누적되어서 많이 들어온 수급들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훨씬 더 많고 개인 같은 경우는 매도금액이 훨씬 더 많은 걸로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모습도 5% 정도를 올라가면서 지금 어느정도 국가 놀이를 하고 있죠. 오늘 최고점을 찍고 올해 들어서 최고점을 찍고 지금 본봉으로 봤을 때 좀 횡보중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왜 들고 왔느냐 하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반영성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이 종목은 유보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었거든요 지금까지. 건설 쪽이 많이 힘들었어요.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상장했을 때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제 자본금의 변동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2017년에도 이제 자본금이 많이 줄어들었다가 자본금이 494억이었다가 이제 18년도에 985억으로 증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느정도 이제 기업 내부에서도 많이 힘든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특별하게 뉴스가 또 이제 호재 뉴스가 떴어요. 보시면 이제 현대건설기계 중국에서 건설장비 2200대 수준 역대 최대 규모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건설 쪽이 많이 지금 상승을 주고 있어요. 지금 현대중공업 말고 두산인프라커러 같은 경우도 오늘 크게 상승하고 있고 두산그룹 자체가 오늘 호재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건설기계. 자, 기술적으로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를 해주고 있고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이 부분에서 어느정도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고 지금 3월 25일 목요일에 이제 피레침이 났죠. 이제 윗골이 달고 내려오면서 이제 어느정도 돌파 시도를 보여주었지만 하지 못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돌파를 해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호재 뉴스가 떴기 때문에도 있고 요즘 들어서 이제 건설주의들의 화팡이 좋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더 강해 보이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수급도 괜찮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은 앞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도 있지만 어느정도 이제 매물이 수익실험 매물이 출혜가 된다고 한다면 어느정도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21일 평선이 조금씩 조금씩 따라 붙고 있어요. 너무 너무 빨리 가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1선까지 이제 어느정도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격이 있기 때문에 이격을 좀 좁히고 다시 상승을 해줄지 아니면 계속 HMN처럼 계속 상승을 할지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예 많이 좋은 멋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승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다. 꼭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중인 분들은 이제 굳이 매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정도 이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고 오늘 만약에 이제 다시 오후에 윗골을 남겨놓고 이제 횡보를 하게 된다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어느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다시 만약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면은 그때 이제 재진입을 해도 좋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지만 이 박스권이 중요한 가격대라고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이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많이 말랐어요. 마르고 난 후에 이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전일보다 오늘 지금 이제 개장한 지 이제 2시간 이제 22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일 거래량을 더 많이 전일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더 상승을 줄지 아니면 다시 윗골을 내주고 내려오면서 횡보를 해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현대건설기계에 대해서 이제 종목 브리핑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네이버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주세요. 오늘자를 확인하시고 들어가게 되시면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 리딩을 아침에 해드리고 있고 밑에 무료 추천 종목을 읽어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리시다 보면 간밤에 미국 증시 시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명 그리고 현재가,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어 있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3개의 종목에 무료 추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굳이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확인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종목이 장중에 상승하게 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장중에 설명을 드리고 있고 반대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힘써주시고 계시고 수사님께서 올려주시는 브리핑, 매매 및 투자에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으니 꼭 한번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P투자연구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